서양이란 뜻이죠 더 웨스트 하면은 서양입니다 서양에서 인디비지얼 개별 개인 작곡가들은 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쓴다라기보다는 작곡하다가 좋겠네 그죠? 작곡합니다 음악을 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래전 오래전에 작곡했어요 It is performed 이렇게 수동이네 연주되는거네 연주되다 연주되기 전부터 연주되기 오래전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It이라는건 뭔지 알겠죠 음악이야 음악 음악이 그죠? 연주되기 오래전에 작곡을 한거야 그러면은 작곡 그죠? 연주 이게 먼저 나중이야 그 얘기죠? 자 다음 The pattern and melody 패턴과 멜로디야 멜로디 뭐 가락 패턴과 멜로디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듣는 패턴과 멜로디 들은 요렇게 였어 자 미리 계획되어 있었고 의도되어진거야 1번 2번 둘 다 ppi 프리니까 프리니까 미리 이전에 플랜드 계획이 된거야 그니까 뭐야 인텐디드 의도가 된거야 그죠? 음 똑같은 얘기야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얘기야 음 그 다음에 자 몇몇 아프리카 부족음악은 자 트라이벌 부족의 요렇게 자 몇몇 그러나 이거 뒤집어지는거네 그러나 몇몇 아프리카 부족음악은 자 result from 중요한거 나왔어요 원인 결과 그죠? 얘가 결과야 some African tribal music 이게 결과야 음악이 나온거야 결과는 나중이죠 원인 이게 뭔지란 말이야 요거 요거로 인해서 음악이 나온거야 요거로 인해서 이게 나온거야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다 result from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왔다 다시 이 결과는 요거로부터 나온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 결과는 요거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원인으로부터 이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됐죠? 이런겁니다 자 그러면 협력으로부터 나온거네 협력 협력으로부터 나온거야 협력이 먼저네 어 이게 먼저네 협력 그죠? 협력 협력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력이죠? 어 플라이어즈이 되겠습니다 연주자들에 의해서 그죠? 연주자들에 의한 협력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이 음악이 자 이 네 연주자들은 연주자들은 순간 그 순간의 되겠습니다 스퍼 충동 충동이야 충동 되겠습니다 충동 충동 그 충동에서 그죠? 충동이 생겼을 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충동이 생겼을 때 그죠? 충동이 생겼을 때 충동 바로 그 충동의 순간에 충동 순간에 연주자들이 막 협력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거야 쉽게 얘기해줄게 충동적으로 음악을 어 만들어라 그죠? 그럼 좀 다르네 미리 계획됐어? 여기는 미리 계획됐고 의도됐는데 이건 뭐야 충동적이죠? 그럼 뭐야 서로 반대되는거야 그 얘기야 The pattern heard 되겠습니다 이렇게 PPR 들리는거야 들리는 패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패턴이라는 것은 들리는 패턴이라는 것은 쭉 가서 이렇게 계획된게 아니야 계획된게 아니고 이거야 샌디 피셔스 이렇게 이렇게 요거였어 이거 뭐냐면 우연히 우연히 얻은거야 됐어요? 자 패턴이라는 것 즉 음악 음악 패턴 같은거겠지 음악 패턴이 들리는 음악 패턴은 계획된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얻은 것이야 자 weather 나왔어요 weather 쭉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양보급은이야 과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패턴은 계획된게 아니고 우연히 얻은 것입니다 이거됐죠? 이거됐죠? 이거됐어요? 이건 아닌건 상관없이 자 그럼 weather절 같은 경우는 실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양보절이니까 이거 이건 저거 이건 상관없이 이런거거든 알겠어요? 자 weather가 나왔죠? weather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돼요? 오아가 나와야되지 그쵸? weather 나오면 오아가 나와야되죠? 갑니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이 패턴이라고 할게 그쵸? 이 패턴이라는 것이 침묵일 수 있어요 침묵 침묵입니다 침묵인데 침묵 이건 아니면 accented bit accented bit accented가 강조되었던 뜻이야 강조된거야 그래서 accented bit는 강 박 자 강세가 있는 박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얘네가 뭐야 침묵 침묵이건 강박자이건 상관없어 자 우리한테 들리는 어떤 음악이라는게 있어 패턴 즉 음악이 있어 그 음악이 침묵일 수도 있고 강박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건 그 패턴 즉 음악이라는 것은 계획된건 아니고 훈련이 얻은거야 침묵은 언제 생기죠? 뭐 할 때 생긴다 아 연주자들이 rest on rest 휴식을 취하는거죠 쉬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쉬는거야? on 박자에서 쉬는거죠 그쵸? 어니까 어떤이죠? 어떤 어떤 박자에서 쉬는거야 전부다 이제 쉬는거야 휴식 취하는거야 그때 이제 침묵이 생기는거죠 그때 생기는 침묵 그 다음에 강박자 언제 생기는거죠? 모든 모두가 어리 모두 라는 뜻이야 모두가 play 연주하는거야 together 함께 모두 함께 연주하게 되는거야 그럴 때 그럴 때는 뭐가 생기는거야 강박자가 생기지 강박자 어쨌건 침묵이건 강박자건 간에 그 들리는 패턴 이라는 것은 계획된 것 아니고 우연히 얻은거다 이긴다 내려가겠습니다 when 가겠습니다 when 자 of all silence appears on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전반적인거에요 전반적인 silence가 appears 등장하는거야 나타나는거야 on 어디에서 4 4 4번째 박자와 13번째 박자에서 나타날 때 이런 얘기죠 중요한건 아니야 어쨌건 4번째 그리고 13번째 비트 박자죠 그 박자에서 나오는거야 침묵이라는거지 그죠? 이렇게 할때 이즈나 비코우즈 그것은 비코우즈 이거 이것때문이 아니야 자 각각의 음악가들이 생각하는거야 어 4박자와 13박자의 나 쉴게 나 쉴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야 그것은 자 그러면 잇이라는건 도대체 뭐냐 요 잇이라는 것은 요거야 전반적인 침묵이 4박자와 13박자에 나오는거야 근데 그것은 이 이거 연주자들이죠 연주자 연주자가 나 쉴게 4박자와 13박자에서 나 쉴게 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래 그죠? 오히려 rather 오히려 말이야 그것이 나타나는거야 아 발생하다 나타나다 오카 발생하다 발생하는거야 randomly 무작위로 무작위로 막 나오는거야 그죠? 자 as 되겠습니다 엄마 할때 자 패턴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 되겠습니다 패턴이 주어네 패턴 되겠습니다 요렇게 컨브러지 되겠습니다 이 컨브러지라는 것은 모아 한데 모아지는거야 근데 모아지는거야 자 패턴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모아지는거야 한군데 모아지는거야 그죠? upon a simultaneous rest 동시적인 휴식 에 모일 때 전부 동시에 휴식을 할 때 그때 그때 발생하는거야 무작위로 이시 그죠? 이시 침묵 침묵이라는거야 침묵 이게 사일런스 침묵 이렇게 침묵이 발생하는거야 음악가들은 자 그 음악가들은 이런 얘기죠 어 이다 이런 얘기죠 서프라이스드 놀란거야 아마도 놀란다 그 음악가들은 아마도 놀랐다 자 뭐만큼 놀랐을까 누구만큼 놀랐을까 글자 이상하네 이상하다 누구만큼 놀랐냐면 잠깐만 글자가 이상해 잠깐만 그들의 청자들 만큼 놀랄거야 그죠? 아 이 사람은 얘만큼 놀라는거야 자 이 A라는 음악가들은 B만큼 청자들 만큼 놀랄거야 요렇게 요게 부정사가 요걸 꾸며주는거야 뭐뭐 하게 되어서 뭐하게 되어서 놀라는거냐면 듣게 됐어 침묵을 4박자와 14박자에 침묵을 듣게 돼서 놀란거야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는거야 왜냐면 왜 놀랄까 그죠? 자 음악가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죠 청중 둘 다 놀라는거야 둘다 왜 놀랄까 잠깐 미안하다 이 글자가 잘 안나오네 둘다 둘다 놀라는거야 둘다 왜냐면 이것은 계획 된게 아니니까 무작위잖아 무작위니까 깜짝깜짝 놀라는거지 확실하게 이런 얘기죠 확실히 surely 확실하게 데서프라이즈 그 놀람이라는 것은 주어네 놀람이라는 것은 이다라는 얘기죠 원오브 복수명사죠 여러개들 중에 하나야 기쁨 들 중에 하나죠 기쁨들 중에 하나야 보어네 자 어떤 기쁨이냐 자 부족 음악가들이 부족의 음악가들이 부족의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기쁨들 중에 하나다 라는거죠 만들때 그들의 음악을 그들은 부족이죠 부족의 음악을 만들때 경험하는거죠 이게 뭐가 들어가는거야 요렇게 경험하다 경험하는 기쁨 되겠어요 자 인하인지 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음악을 만들때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기쁨들 중에 하나가 바로 큰 놀라움이다 라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움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거잖아 앞에 있는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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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